오! 좋네! 얼마 만이야 우리 여기서 뭐 안 먹어? 우리 군것질부터 하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뭘 먹어볼까? 치킨, 추러스, 너무 뭐 많네 길거리 음식이 들어다니면서 먹는 거 하나 먹어야 하는구나 이거 맛있겠네 옥수수 옥수수 좋아하는데 나 통옥수수구이? 아우! 치즈, 옥수수, 버터구이 하나 주세요 네, 놀이동산 와서 이런 거 먹어줘야지 어렸을 때 옥수수구이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버터에 구워서 치즈 가루까지 뿌려주네 어우, 빠르네요, 고맙습니다 어떤 맛일까? 잘생겼어요 맛있다 치즈 뿌리가 맛있네 맨날 버터, 옥수수만 먹어보다 치즈 뿌려보니까 더 맛있다고 한 번 콘치즈 그런 맛 같아 간이 딱 좋은데? 짭짜름하고 저기 장수원씨 입에 묻었는